스타3는 안나와 100%야 이제는 왜냐 블리자드에서 RTS 만들던 사람들 다 나갔기 때문에 계속 남아가지고 스타3 만들 수 있고 워크4 만들 수 있으면 계속 있었겠죠 왜냐면은 블리자드 그래도 월급 잘 줄거고 워크리프트 IP 있고 스타크리프트 IP가 있으니까 RTS 만들고 싶으면 굳이 나와서 만들 필요가 1도 없어 근데 그 RTS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다 나갔잖아요 그쵸?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못나온다고 봅니다 왜 안지워져? 아! 아! 저게 안지워지는 바람에! 화가 난다 산부화장이라서 바퀴는 나올 수 없고 지금 저글링 바로 띠 있는 판단을 당연히 저그가 잘하면 했을 것 같거든요 아 왜 홀스야 또? 단옥로 건설해놓고 화염차 하나씩 찍기있나요? 이거는 기갑병에 털릴 가능성도 있어요 트리플을 빨리 봐가지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 막을테면 막아봐라! 이럴 줄 알았어 오! 상기 개쩔어 야! 상기 개쩔어 야! 이씨! 잘하는데요 얘? 망했는데요? 막을테면 막아봐라! 야! 끝났다 잠시만 기다립니다 눈빵 야! 쓸어버리겠어 아! 경찰님! ! 경찰님! 깜짝이야 아! 파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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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 주민들이 야! 올인이야? 뭐니일이 있어요? 이번에 못생긴 아! 프리딩 오케이 안차로만, olursiez 좀, 다 쓸어버리겠어 어! 굳이 이거는 안해도 되지 않냐? 괜히 저거 했다가 말아먹은 것 같아. 당황했나. 2-2 업대 나가는데 히드라 보여주고 뮤탈? 무슨 소리 하시는 그들이? 우와! 점막 잘 펴는 척! 잘 펴는 척! 재수 없어! 재수 없어! 우와 잘하는데? 아 이거 태워버리는 말하네 손해받다 그렇지 않아? 그래도 난 이긴다 이런 불굴의 의지야말로 테란이지 존막대 못 가겠어요 어떡하죠?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잘하는 척해 아 개소스 Jaypea ㄷㄷ 자. 칠다운.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자. 응력을 내내 시즉함, 이번엔 어떻게 하겠지? 웬파스 붙어볼까, 애송이. 다음번. 갑니다. 갑니다. 간다문. 엥? 야, 키보드 안 먹었어. 아, 칠벌이 안 눌렸어요. 아, 이게 뭐야. 칠다운. 찰드. 자, 빨리 빨리. 자, 다들 들었지? 5. 스타벌킹 저거는 링만 둘러도 게임이겠네 개사기 용서 야 기가병이 아 너무 짤막혔네 나 못 막을 줄 알았는데 여왕 코트를 개잘했네 저거에서 저거한테 뺨맞고 토스 팬다 토스는 이렇게 패는거다 보여드릴게요 노정찰로 이기는 모습 보여드릴까요? 어어어어어어 정찰하는거 봐 재수없어 아니 토스는 일꾼만 보내도 게임 이겨있냐 어떡하죠 이거 이런건 정말 문제있다고 봅니다 진짜 안봐주고 싶을때 꺼내는 빌드 나옵니다 자신있으면 이걸 막아봐 자 이게 자유의 날개식 공허의 우산 111이다 어디 한번 막아볼텐데 막아봐라 죽었어 넌 이거 막히면 게임 설계가 잘못된거야 자 다음으로 들었지 절로 아 아 아 아 진짜 강하다 철벽이다 무너뜨릴 수 없는 종족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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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